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여 우리가 50일의 기적의 그 성과와 그리고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서 이 50일의 기적이 무엇인지 무슨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수레받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복음의 역사도 수레받기와 같습니다 역사의 그림자를 쫓아가 보면 과감히 복음이라는 배에 승선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족,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또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해졌고 소외된 자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지력더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귀족들과 잔을 나누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도 개인도 잘 살게 되고 또 행복한 나라 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서 딱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다 부강하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철학과 그리고 사상 위에 세운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아름다운 토시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비극적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던 6.25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나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복음을 외면하고 공산주의 사상 위에 나라를 세웠고 남한은 그에 비해 지하자원도 없고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도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6, 70년이 지난 지금을 뒤돌아보면 여러 면으로 부족한 이 남한은 천국처럼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지하자원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졌던 북한은 지옥처럼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만 바라보아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토록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유해지고 잘 사게 되었으면 항상 겸허한 마음과 겸손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경호해하고 믿음으로 그룹한 삶을 살아야만 마땅한 민족들이 부유해지기만 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럽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제떠비에서 일어났던 민족인데 이토록 잘 살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은 부유라는 마취제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저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공부하느라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발전된 세속의 문화에 취해서 타락한 삶을 살므로 교회를 등지고 있고 어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힘들고 지치니까 주말만 되면 육체의 힘을 찾아 산과 덜을 찾는 사람들로 거리를 메우고 있고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일대 교회라도 깨어있어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타락한 민족들에게 진리를 외쳐야 하는데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속에 회개와 통곡의 소리가 사라졌고 그리고 웃음 소리가 사라졌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의 환희의 찬양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묘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경직되고 화석화되어버린 예배의 습관화되어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교회가 성령으로 일어나 살아나게 되고 부흥되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옆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그 교회를 공격하고 그들을 막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둠과 죽어있음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근능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이라 그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조간 죽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수주의 교회라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백성들은 설마 설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잠들어 있는 민족을 깨워야 되고 불의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를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때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과 정치인들의 선악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때 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될 쉐딩은 바로 교회이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깊은 참에 빠져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고 죽은 교회로 확 메워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때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목회를 했던 그 불행한 시절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주일승수를 했고 나름 열심히 살았고 착하다는 소리 들었고 믿음 좋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한술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이 흠나는 세상 속에 교회라는 깃발을 꽂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돈에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현실에 부딪히고 내가 꿈꾸던 그 아름다웠던 성공의 영광의 꽃다발은 쉽게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하고 부공행시켜서 내 배부름을 채울 수 있을까?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야망이 저도 모르게 싹이 트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각오하고 낯선 길이지만 언젠가부터 교회를 통하여 나의 배부름을 채우려 했고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목적이 악하면 수단도 악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야망이 되어버린 목회자의 가슴 속에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설교는 마치 꿀석은 독약과 같고 성도들을 잠재우고 영적인 깊은 죽음 속에 몰아넣는 결과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한참 그렇게 빛을 그리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나도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나도 죽고 다 망하겠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 목숨을 한번 걸며 믿음으로 살아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직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저도 모르게 야망의 껍질이 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의 껍질이 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그 마약에 취해 있다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야망과 배부름을 위해 목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교회의 부흥이라는 미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 현실의 위기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진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2002년도 춘천에서 춘천 가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가치로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는 일을 하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라 내가 원하는 일은 너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기만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쌓여있던 제 가슴 속에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살아가는 나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 단 하루라도 내 자신을 믿음 위에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주님께서 제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꿈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내 목숨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계를 가져봐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있을 때 주님이 40일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는 가지 않고 개척한 그 교회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탄의 주황이 있었고 은혜로 이겨내고 난 뒤에 주님은 또다시 재보고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냥 1년을 교회 안에서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간 곳은 목욕탕밖에 없죠 전화도 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목욕탕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갔다가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확 교회에서 지냈어요 지나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 하는 감동 주셔서 서울도 가게 되고 그동안 만나지 않던 친구 목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조잘조잘거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재미있었는데 이게 은혜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재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혹여 여러분 목사님 나 그러면 은혜 안 받을래요 알아서 생각하시죠 여러분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듯이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전에는 교인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기웃거리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면 되지 무릎 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쉽게 풀린다 아멘 돈 문제도 풀리고 사람의 문제도 풀리고 그전에는 아무리 윗선을 들고 최선을 다하는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그룹한 척하고 해도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속삭이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다 악독해지실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거칠어지던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쏙쓰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멘 합시다 목사가 은혜 입으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이런다 목사님 설교가 예전같지 않대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희 세미나 오셔서 50일의 기적을 시작하니까 목사님 물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0일의 기적을 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뭡니까 물었더니 성도들이 모두 다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러던데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춘천에서 자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더 이상 바랄이 없는 행복이지만 내 일생 살면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릴 적에 꿈꿨던 세계 성교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차에 성도 국제도시가 세워지는 뉴스들을 많이 보는 순간에 제가 우리 교회, 준천교회 마당을 걷다가 저곳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경제 가문인 그곳에 성교회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서측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인천을 와본 적 없고 성도를 그냥 뉴스에서만 화면으로만 봤을 뿐이었어요 인천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천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준천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예전처럼 기도하고 살다가 인연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인천을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의정부께서 외곽 고속도로 뜰보놓고 뜰보놓자마자 인천을 오게 하시고 준천과 인천을 오가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3천만 원 들고 성도에 와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당시 2천만 원에 450만 원이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없으면 석 달 만에 문 닫는다 이해가셨죠? 나는 석 달 만에 문 닫아도 괜찮다 하나님 예비하셨으면 됐겠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상과 현실은 변차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딩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도에 왔는데 성도에 와서 성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왜냐? 종교부지 외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이미 후발주자라서 종교부지는 다른 교회들이 다 차지해버린 상황이었고 또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개척교회 하다 보면 다 사람들도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역사로만 교회를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대한민국 교회 앞에 돈도 사람도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저게 눈물어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눈 맞으며 땅밟게 하고 비 맞으며 땅밟게 하고 때로는 땅밟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현실이 뚜렷이 보여 가슴이 무너져 잠을 잃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아뜨릴 때마다 나 그냥 보따리 싸고 춘천으로 다시 내려갈까 이 생각도 했다 미끄럼 말그럼 정말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눈 맞으며 어떤 특정한 건물 무조건 침발만 놓고 도는 거지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수근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누는데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현실을 좀 알아야지 진짜 현실을 아니까요? 슬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성도에 큰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성교를 하자고 하는 그 꿈을 가질수록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 그친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바위처럼 제 가슴에 품은 꿈들이 시끄럽게 씻겨 내려가고 있을 점이면 주님이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왜 꿈을 줄이느냐 왜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랍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절망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을 보고도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슬퍼서 주님을 보고 외로워서 주님을 보고 절망적이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절망에 휩싸여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화려한 꽃 핀 그곳을 이끌지 않아요 광야를 꽃밭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현실과 이상이 주는 편차의 마음의 부담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 이겨내면 뭐냐 오직 한 가지 슬퍼도 기도하고 외로워도 기도하고 낙심대도 기도하고 끝 모를 절망이 느껴져도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란 것 하나 있다면 붓다리 싸서 춘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포기해버립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3년 반 울고 또 울고 인간적인 출입 쓰지 아니하고 잔게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을 외치고 있을 점 하나님이 뒤적같이 이곳을 예비해 주셨어 우리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마음 지킨 선물 아멘 그리고 이곳에 이것을 60억 정도 대가 그 당시 제가 가진 돈 전부 다 털어서 1억입니다 개척해서 2천만 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지 좀 웃어봅시다 오늘 왜 이렇게 화석이 나 나 웃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에서 어차피 나는 까민 인생이다 망할 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런 생각 다 한 거예요 김의철 목사 잘난 척하더니 송도 와서 깡그리 망하고 보따리 사고 준전 내려갔다 이 소리만 들을 각오만 하면 슬피해도 괜찮더라고요 나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완전히 부도날 걸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고 65자 들어 붙었어요 경매 이름 했으니까 여러분 좀 법을 아는 사람 알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니까 지나갑시다 50일이 기적 나오면 내 이야기해 줄게 결국은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산떡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싹 썰어버렸어요 썰어버리고 기적같이 이곳에 오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퍼졌는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김월체 목사 설교 좋다 이런 것 같아요 설교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갑자기 붕이 되는 거예요 붕이 돼서 이곳에 오셔서 한 1년도 안 지났는데 3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아 좋다고 성경하다고 막 의심되잖아 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붕대모 좋아야 되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사람 모으려고 개척했던가 내 배부름을 위하여 예전에 그린대교육을 회개했잖아요 내가 배부름을 위하여 개척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사로잡히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그러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붕이 제가 전도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붕된 게 아니고 소문 듣고 이사 오시든지 교회 옮겨서 저희 교회로 옮기는 분들 이런 분들로 채워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지아니야 아멘 합시다 썬데이 크리지아니야 주의 날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모태신앙 어릴적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아까워하면서도 11조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날은 빤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귀찮아하면서도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 와주는 남편들 아니면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깊이 안 빠지려고 목사 눈 맞추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성경책은 집구석에서는 안 보면서 설교 시간에는 성경만 보고 있다가 딱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가 없는 쪽으로 가든지 어째다가 잠을 끌려가지고 목사가 있는 쪽으로 빠져나오면 앞에 사람 등판에다가 얼굴 딱 파묻고 설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자기 소리하는 사람 되게 많지 그런데 교회의 인원수는 많아지고 체증은 늘어나는데 내가 슬펐어요 진심으로 슬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영혼은 죽어있고 삽관으로 교회에 나오는 화석가 베어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길이 어디 있을 거라고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 죽이고 흉한하고 돈사랑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한 번이 무너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이 무너지고 세상 좋아했던 세상 쫓아나가서 목숨 내글고 복음 증가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경직되고 윗선적이고 거짓되고 세속화되고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법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신빙이 살아나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순절 즉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49일 동안 기도하다가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라면 우리도 50일 동안 기도하자 아멘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할 거거든요 우리도 5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 50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5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50일의 기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냥 5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딱 50일의 기적이라는 것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선포를 해서 매들 매주 2014년 2014년 12월 1일 50일의 기적을 한다고 선포했는데 딱 선포하기 직전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였어요 저 그래도 밤마다 기도했던 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을 더 크게 깔아서 51일 동안 한다고 하면 혹여라도 무슨 일 있어도 어디 못 가는 거야 아멘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지 말까 또 고민이 뭐냐면 내가 50일 동안 그렇게 매일 어디도 안 가고 기도하는데 사람들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목사는 또 별로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사람 수 세는 거 저는 잘 세지 않는데 그때는 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계산을 해봤어요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몇 사람이나 나올까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남편도 없는 할머니 그사들 하고 남편은 있어도 사이가 안 좋아서 각광 써가지고 있어나마나 하는 그런 아낙네들 이렇게 몇 명 나오는데 아무리 세워봐도 말이 나오면 20명 더 인심을 쓰면 25명 정도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등록하라고 광고를 했더니 시작하는 전날까지 등록한 사람이 15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아니 등록을 좀 일찍 하면 지금도 등록 안 한 사람 지금 쎄 비타니까 그런데 딱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사람 모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라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의 세상을 바꾼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래 주님 나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깡 나왔는데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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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2월 1일 딱 왔는데요 저는 성격이 확 끄나잖아요 하면 확실하게 해버리자 이래가지고 두 분을 해버렸어 오전 10시 반 시간에 한번 하고 저녁 8시에 한번 했어요 다른 목사님은 그런다고 뒤집힌다 이렇게 미쳤다고 죽는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난 죽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냥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180명이 나왔어요 한번 해봐요 진짜라니까 내가 놀랐어요 이게 도저히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다 나오는 약속 끊어버리고 나오고 밤마다 술 마시는 사람도 나오고 싸우는 별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일기 딱 할 때는요 제가요 이러다가 교회만 가겠다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 커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 새끼들이 말씀 듣기 싫어서 저항하고 얼굴이 불긋불가하고 내가 눈빛 보고 말잖아 막 하고 이상한 문자 보내셨고 목사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문의사고 그런데 제가 두렵더라고요 이해 안 가죠 두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직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랑가 이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다 그리 난 물러서지 않는다 너 교회 떠나려면 떠나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외쳤어요 외쳤더니 내일 안 나올 법한 사람이 내일 또 나오는 거야 나는 고민이 왜 나올까 생각했어요 아 지도 아는가 보다 내 영혼은 살고 싶은데 마귀 새끼가 저항한다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20일이 지나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구토하기 시작하고 역사에 있는 문의식이 시작하고 아멘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적이 뭐고 능적이 뭐고 성령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철비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그랬지 제가 요즘은 묵 나오지만 그전에는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불러냈어요 이게 오라고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안수를 딱 하니까 차가운 죽은 시체 위에 손을 얹는 듯한 차가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큰 바위 덩어리 안에 속에 손을 얹는 느낌들 이게 도저히 사람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위도 깨뜨리시고 얼음도 녹이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서며드는데 은혜가 서며드는 거예요 아멘 내 한 사람만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저기 있는 이재훈 집사님이 계세요 저분은 다른 교회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다닐 때도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절대 눈을 안 맞추지 않대요 그냥 도망간다 이렇게 교회 안 가면 그냥 어릴 적부터 못해 신앙이 문제라니까 그런데 못 자다가 50일 기적에 나와 저녁도 못 먹으면서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도 여기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이렇게도 하는데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자기 이론과 고집들이 콱 차 있어가지고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느낌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나는요 이재훈 집사님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나님 제발 어리 달라고 성경 좀 만져달라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내가 화가 팍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1분 정도 해주는데 거의 한 2, 3분을 내가 붙들겼어요 주여 성경이 그런데도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주아 20분 정도 다 얘기하고 서는데 주님이 다시 해주라 이런 거예요 다시 안수해주라 그래서 제가 기분이 팍 나빴어요 주님 마음 딱딱하고 지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바위 덩어리 지금 앉아있는 저 사람 내가 왜 주냐고 주님 잔수레 좀 해주라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제 자존짓이 꺾고 또 갔으면 이 사람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딱 갖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합니다 성경이 갑자기 죄 안에 훅 들어오더니 제훈 집사님이 뭐냐면 그 뭐지 마른 솜이 물빨아들이다 마른 솜이 물빨아들이다 바닥에 앉아있던 사람이 톡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톡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쓰러졌냐고 또 보면 불이 하나하나 쑥 들어오더란다 아멘합시다 또 보면 불이 툭 들어오더란다 그 이후에 성가대도 하고 나 밥도 잘 사주고 성교한다고 돈도 잘 주고 예배시간 안 빠지고 그 이후에 1기부터 7기까지 제 기억으로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아마 8기도 참석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바뀌지 정말 바뀌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더 외워야 될게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요 우리가 50일에 기석을 하면 지금 춘추님 한번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예배가 춘추님으로 바로 지금 실황으로 쌓아지는데 그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 극단적 타락한 삶을 살아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과 자식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무슨 영치로 목회할 수 있을까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차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50일의 기적을 듣고 한번 가보자 하도 그러니까 여기는 못오고 춘천이가 춘천 영상으로 참석한 거야 조금 안 입고 와도 웃고 마세요 그 친구의 이야기야 딱 교회 들어와서 화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아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다 이 생각이 들더란다 아멘 아무나 안 들어 그것도 눈이 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거 진짜다 그래서 가보자 하고 춘천에서 인천으로 50일 저녁에 이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 다 압니다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물어볼 건데 목사님 저 춘천에서 왔습니다 나는 얼굴을 못 봤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수해달라고 저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갖다 대니까 이재훈 집사보다 더해 이건 잡탕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잡탕이에요 이재훈 집사는 단순했어요 단순한데 굳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잡탕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생활하면서 많은 받은 바 상처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극단적 타락을 해서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다 깨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열정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고 이렇게 돌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저녁 하루 저녁의 이야기야 또 오고 세 번 더 안수를 받고 갔어요 세 번째 성령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알아요 그걸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 완악했고 그 완고했던 게 깨지는데 통곡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 천사처럼 바뀌어져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춘천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감정하기를 원하다고 그래서 간정을 시켰어요 여기 있어도 다 첫날에 자식 어린 아이들 앉혀놓고 아내 앉혀놓고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저 정말 지지분한 놈이었습니다 이 말로 시작 저 정말 지지분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머리가 변화돼가지고 자기 동료들 전도 다 하고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 여러분 이거 있잖아 목사 경찰 선임 식사를 갔어 누가 밥값 낸 줄 아십니까 왜 몰라 식당 주인이 밥값 내버렸대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선물 보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름 모를 사람이 선물을 보내와요 자꾸 이게 과일도 보내오고 이게 누굴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아버님 목사님이 자기 아들 변화에 대해 너무 기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분 목회자 세미나에 자기 아버지 등록시켰대요 할렐루야 50일의 기적의 위대함이에요 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50일의 기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천지개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벗겼고요 돈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주를 위하여 이재용진사 성령 받아가지고요 페이닥터 했어요 그 당시에 페이닥터 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주님 앞에서 큰일 하고 싶다고 헌금하냐고 또 개운했다? 믿거나 말거나 개운해가지고 지금 잘 돼가지고 돈 잘 갖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위대하다니까 50일의 기적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내가 이제 소론하다가 다 다가 버렸어 50일의 기적이 너무 단호합니다 내가 한 가지 세 가지만 약속할게요 따라합시다 50일의 기적에 참석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아멘 10시 예배 때 참석한 자매 그런 분들 여기도 많습니다 50일의 기적이라 멀쩡했고 점잖했던 사람들이 계속 웃어요 웃음을 못 참아요 웃어요 한 달 내내 웃어요 진짜로 한 달 내내 왜 그렇게 우느냐 너무 좋아서 웃는데 웃음이 나온대 여기서 배에서 나온대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행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바가지를 안 긁게 돼 바가지 맨날 긁히는 남편들이요 아내 모으시고 오셔서 50일에 참석해서 기적에 참석하시면 행복해지는 날이 분명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젊은 부부들이 내가 낮에 밤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낮에 주니까 아이들이 있는 우리 아낙네 젊은 집사님들이 남편하고 아이 둘 나오면 아이 둘 생기면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여 화상으로 다 보여 원래 다 그러니까 싸우고 관계 안 좋고 그러니까 옆에도 오지 못하고 찬바람 쌍쌍 불던 사람들이 50일에 기적이 나오면요 애를 갖는다 알아서 생각해 사랑이 있어 스승이 할렐루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네 마른 막대기도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행복해진다니까요 막 행복해지는 거 다 좋아지 내 심령이 살아나니까 10시 예배 참석한 한참에는 우리 교회 갚고자마자 50일에 기적을 참석했는데 성령이 뭔지도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지하에서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를 하니까 전 아가씨인데 물리치료사예요 막 웃으면서 티골대골대골 굴드는데 사람의 힘으로 구르는 속도하고 성령에 의해 구르는 속도는 달라요 이게 끝까지 몇 초 안 걸려 팍 울려 이렇게 팍 울려 탁 내가 한참만 내가 처음 봐가지고 나도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 막 웃으면서 막 미친듯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참 돌더니 도는 걸 멈추고 앉아서 막 매트 위에 한 손을 두드리 패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리 패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어요 한 한 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굴렀냐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몸이 굴러졌대 몸이 탁 굴러졌대 그리고 왜 그 두드리 자기도 모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두드리지더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로 사다 보니까 덩치 큰 환자들 들고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매일 치료하고 치료하고 안 나서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려 할 차에 50일의 기적을 만난 거예요 한참 성령께 두드리 패고 하더니 그러고 난데 이게 나사버린 거예요 지금도 물리치료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만 나오던 사람이 주일학교하고 예배 시간마다 다 나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 보면 성령에 취해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이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것은 성령으로 목회 안 하고 목사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이론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가 화석화된다 단 한 번도 수십 년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일의 기적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50일의 기적 8기에 안 나오시려면 북한으로 이전하세요 나오시며 내가 약속할게요 살아난다 심령이 살아나고 아멘 여기 있는 저 홍원식 박사님도 박갑도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헷가닥 박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조사하러 왔다가 자기가 걸려들어가지고 자기 걸려 서울에서 하루도 안 빠져 50일의 기적이 나고 등록시켰다 사실 목사님 조사해서 저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50일의 기적 참석하고 느낌 어땠냐고 첫째 날은 날을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었고 둘째 날 딱 보니까 아 나 살았다 본인인데 내가 거짓말하겠어 아 나 살았다 이 느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서울 집이 뭣이니까 몇 분 나오고 안 나오겠지만 지금도 나오신다니까 살기 위해서 50일의 기적이 나오면 삽니다 두 번째로 능력 받습니다 능력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해 미쳐요 이거 세계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물러줄 테니까 혹이라도 갈까 말까 길까 말까 갈등하고 계셨던 분 나 바빠 아닙니다 해보세요 제가 일기 시작하고 난 뒤에 그 많은 영적인 저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차를 딱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아멘 여기저기 살아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2014년도 300명인데 지금 2017년도 2000명이 거기까지 다다랐으면 엄청난 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더 붕이 된다니까 아멘합시다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들 눈 똑보고 정신 차리고 우리 51의 기적 나옵시다 시작 행복합니다 보상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51의 기적 나와서 딱 2시간씩 하면 100시간 들인 겁니다 100시간 들이면 예를 들어 100시간 돈 벌면 천만이라고 하면 내가 약속합니다 수십억 번은 돈을 따지면 수십억보다 큰 거 얻게 됩니다 사업도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업 잘 분명히 잘 된다니까 해보시라니까 다 정인들이 지금 수동에 앉아 있어요 나 그래도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 진짜 북한으로 가시라니까 정말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가슴에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신 분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고 이랍니다 나는 죽어도 못 그러겠다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맛을 몰라서 하면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생산적이고 그 어떤 시간보다 보상이 있습니다 줄줄 알지 말고 이건 51의 기적 우리가 하고 있는 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